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그러면… 구현 동화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주 먼 나라예요. 아주 먼 나라의 안델샘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린이 창만 쓰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운 오리 새끼 말고도 소공료라는 책, 성냥파리 소녀, 백조의 왕자, 등등 우리나라에 와있는 유명한 책들은 멕시콘이래요. 그 중에서 오늘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들려 드릴게요. 친구들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자 얘는 쥐새끼는 빼버릴게요. 아주 아름다운 호숫가에 오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리 엄마가 알을 품고 있었는데 여섯 마리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뜩가는 꿈틀꿈틀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 새끼인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쫑쫑쫑쫑쫑쫑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물가로 갔는데 엄마가 새끼들이 다 왔나 하고 보니까 뒤돌아 보니까 알이 한 마리가 안 까져 있었어요. 그건 아주 알이 오리아이 보다도 컸어요. 컸는데 깨지지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하고 띠뚱띠뚱띠뚱띠뚱띠뚱 하고 알 쪽으로 가보니까 생긴 것도 이상하고 알도 크고 엄마는 갸우뚱, 이게 누굴까?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하고 알을 며칠 동안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적같이 그 알이 깨지면서 그 알에서 아니, 이럴 수가 오리가 아닌 하전 못생긴 새끼 한 마리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의 탄생입니다. 이제서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이놈은 어떻게 해서 오리 품에 같이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얘는 오리 가족의 막내로서 살게 됐어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석텀인가 하, 이건 아닌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까? 아, 참 이상하다. 왜 생김새도 틀리지? 부리 색깔도 틀리고 다리 색깔도 틀리고 나는 왜 까만 거야? 참 이상하다. 그런데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안 줘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오리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밥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누나가 재근재근 씹어가지고 그 막내를 주기 위해서 같이 밥을 못 먹었을 뿐이에요. 어, 그런데 잘 때도 보면은 어, 다른 가족들은 다 한 대에 뭉쳐서 자는데 저만 같이 안 자요. 나만 싫어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막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뜻한 엄마 품에 극한 곳에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 또 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나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정말 식구들이 나만 위워하나 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나는 이 집 식구 아니니까 내 가족을 찾아서 난 갈 거야. 우리 엄마를 찾아서 갈 거야. 어느 날 조심, 조심, 살금, 살금, 훌쩍, 훌쩍 울면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떠났어요. 엄마, 우리 엄마죠? 나는 아닌데 난 고슴도 취하 어쩌면은 털이 비슷하기도 했어. 또 한참 가다가 어휴, 저건 맞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지요? 아니, 난 토티야. 토티 털이 하얗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야, 아니란다. 나는 너같이 물에서 안 살잖아. 어휴, 그렇구나. 어휴, 어떡하지? 어휴, 그런데 저기저기 뭔 이상한 새가 있다. 가서 물어봐요. 엄마, 엄마. 나 뭐 아니야? 너네 엄마 아니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찾나요? 아휴, 이제 기진맥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엄마, 커다란 백조가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데 엄마 백조는 부리도 이렇게 이쁘고 애기 백조들은 부리도 시켜먹고 꼬리도 못생기고 깃털도 못생기고 모든 것이 엄마 백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백조 뒤에 따라오는 새끼들을 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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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엄마, 어머, 그럼 난 백조 인가 아, 그런가 보다. 내가 백조다. 내가 백조다. 우리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서 백조에 가까이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해영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어머, 어머, 이것도 내 가족이 아니야. 왜냐하면 먹는 게 틀려요. 왜? 백조는 품이 있게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벌레도 짭짭 소리를 막 내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래, 맞다. 옛날에 우리 오리엄마는 나를 다 씹어서 먹여줬잖아. 맞아. 그리고 수영도 어, 백조라면 굉장히 우아하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수영도 안 데리고 가고 나를 조금 클 때까지 기다려서 수영을 가르쳤던 거야.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훌쩍, 훌쩍. 난 다시 갈 거야. 우리 가족한테 갈 거야. 살금, 살금 조심, 조심 울면서 울면서 우리 가족한테 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머, 우리 가족들이 보이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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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가 엄마, 제 막내 아니에요. 엄마, 저기 막내가 돌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저 내 새끼 막내로구나.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억울아, 막내야. 엄마,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 한바탕 울고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 호숫가에서 행복하게 미운 오리 새끼는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로 자라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이걸로 끝날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인사합니다. 자,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박수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ell 들어 감사합니다.